김가연 표. 냄새가 강한 냄새. 아니, 국물이 진짜 맛있는 냄새난다. 야, 양념이 맛있겠구나. 저기요. 여기다가 양념을 조금 해 줘. 누구야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좀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일정 끝나고 오느라고. 축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두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? 서울 패션위크 때. 행사에서. 행사 때 뵈서. 근데 소동주님이랑 학교가. 저 보스톤에서 다녔죠. MIT 나왔어요. 지하철 주정거장. 이웃이었네. 먹을 폭이 있으시네, 우리 아직 안 먹었는데. 진짜 먹을 폭이 있네. 이거는 내가 알던 꽃게찜이 아니야. 새로운 장르야, 이거는. 자, 먹읍시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대박이야. 저 예전에 보스톤 있을 때 하버드 친구들하고 단체 소개팅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왜 나를 한 번도 그런가 없지? 근데 한 번도 못 뵀어요. 제가 웰슬리 있을 때 웰슬리랑 하버드랑 같이 단체 미팅을 많이 했었어요. 앞으로도 알고 있어요. 소개팅.